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아삭한 단무지를 알록달록 예쁘게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내 입맛에 딱 맞춘 단무지를 만들었더니 마트에서 사는 단무지보다 훨씬 맛있어요 무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기고 단무지를 만들어야 질긴 부분 없이 아삭한 식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껍질이 단무지 식감을 해치기 때문에 꼭 껍질 벗기고 만들어주세요 무를 단무지 크기로 썰어줍니다 저는 김밥용 단무지로 만들었는데 치킨무처럼 곁들인 반찬으로 먹는 용도라면 깍둑썰고 쌈무용으로 만드실 분들은 둥근 상태 그대로 얇게 썰어 만드시면 됩니다 3가지 색 단무지를 만들거라서 통 3개에 무를 나누어 담았어요 한가지로 만드실 분들은 저처럼 따로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얀 단무지는 그냥 무만 넣어줍니다 노란 단무지는 치자를 으깨서 다시백에 넣고 무 사이에 끼워 넣어줍니다 으깨서 넣으면 더 노란색이 진하고 예쁘게 빨리 물들어요 빨간 단무지는 비틀을 얇게 썰고 무 사이사이 넣어주세요 무가 준비되면 단무지 물을 끓입니다 물 1.5리터 설탕 600g 소금 3분의 2큰술 피클링 스파이스 2분의 1큰술 월계수잎 3장 넣고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피클링 스파이스와 월계수잎을 건져냅니다 바로 식초 750g 넣고 섞어주세요 맛을 보고 신맛은 식초 단맛은 설탕 간은 소금으로 입에 맞게 조절해도 좋습니다 뜨거운 상태 그대로 무 위에 부어주세요 뜨거울 때 바로 뚜껑 닫지 말고 물이 미지근하게 식으면 뚜껑 닫아서 해가 들지 않는 그늘진 서늘한 곳에 하루 보관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냉장 보관해주세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무지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